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자격증,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12월 1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금융업 종사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늘 특별 시향방송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안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훈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주인공이 아직도 늦잠있나?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장우석 본부장. 회의 중이에요. 회의 중? 좀 늦는데? 네. 회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는 대로 늦게 시작하겠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향하고 공지사항 이런 걸 같이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인 시향. 지금부터 하루 또 반등 하더니 또 다시 한 이틀도 내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향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뭐 아시겠지만 어제는 거의 뭐 악재의 홍수? 어제 뭐 악재가 한 8개? 8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어제는 너무 많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경제 외적인 부분도 많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반등에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그 전세 글로벌리하게 좀 같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반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넷플릭스만 봐도 좋게 나왔다가 어제 또 급락하고 그만큼 올라간 거 다시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길게 실적 부분은 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황 부분은 좀 짧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뭐 어떤 어떤 그래도 그 다음에 구축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최근에 어떤 계속 보시니까 그래도. 제일 뭐 제일 큰 거는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관심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기자 암살은 아니죠. 그 그 사례 한 거 문제가 이제 그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그 그 부분이 이제 뭐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드라기가 이제 이탈리아를 그 이탈리아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했죠. 경고했죠. 네.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부분이 다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위로 또 치울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뭐 미중 무역은 계속 또 이야기가 뭐 확산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 트럼프 문제도 뭐 계속적으로 계속 연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축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아시아도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도 그렇고 네. 큰 축에서는 그렇게 뭐 다 하나씩의 어떤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슈가 워낙 많았잖아요. 네. 오늘 새벽에는 이제 F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됐는데 결국은 거기서 나온 것들이 결국은 뻔한 거잖아요. 결국은요. 계속해서. 계속 올리게. 네. 금리를 올라가겠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뭐 핵심적인 그런 거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나왔던 뭐 육가에 대한 불안? 네. 이런 것들 여전히 좀 육가가 좀 떨어지긴 했으나 그게 네. 여전히 말씀하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것들? 꼬리 내린 거잖아요. 그나마 뭐 꼬리를 잘랐다 잘 잘랐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가를 증산을 하면서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특히 이제 이번에는 하여튼 10월달에 지금 들어서 좀 어저께 반등하다가 결국 보면 하락폭이 좀 다우? S&P업이 거의 4%? 네. 좀 떨어져 있고요. 날짜기 7%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10월에서의 변동성이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일부에서 이런. 그렇죠.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월별로도 10월이 거의 좀 안 좋았죠. 계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매일 6개월로 자르잖아요. 6개월로 예를 들어 1월부터 그다음 7월까지 2월부터 8월? 이렇게 6개월까지 자르면 오히려 지나고 나면 10월부터 그다음 4월까지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10월이 안 좋았다는 얘기니까. 기재효과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낙폭? 이거에 따른 어떤 뭐라 그러죠? 올라가는 폭? 이 정도가 오히려 컸다는 건데 경험적인 얘기고 그게 보면 100년의 역사거든요. 100년 동안의 역사인데 그게 얼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에도 늘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지만 그 확률이 이번에도 맞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보통 연말 되면 또 올라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어떤 사이클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어제 근데 이제 보면 지금 나스닥은 어제 200일 선을 깼잖아요. S&P는 거의 걸쳐서 끝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첫 번째 깨지고 두 번째 깨졌기 때문에 추세는 완전히 조금 뭐랄까요? 좀 흐름이 안 좋잖아요. 그 앞전에 이제 5월 달에는 거의 안 깨고 거기서 지지 한 번 깨고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두 번을 깨서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보통의 ETF나 시스템 매매를 하는 쪽에서는 거의 추세 추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추세를 따라가다 가는데 그 넥라인 거기서 이제 밀리면 대량 매도가 나오는데 다들 그래프는 보실 줄 아시니까 50일 선 특히 50일 선 트렌드가 있던 그 부분을 깨고 내려가니까 이틀에 걸쳐서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스닥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어제 빠지면서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S&P 기준으로 한 2350이 전 저점 부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히 다시 박스권처럼 흐름이 가니까 네. 그러면 연말까지 조금 재미없겠죠. 반등 나오던 그런데 하여튼 요새 보면 어저께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새벽 오늘은 날짜로 보면 우리는 한국 시간은 19일이고 미국 시간은 18일인데 그러니까 딱 어저께 24시간 전에 조금 더 전에 환율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많이 했고 끝까지 우기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객관적 기준이 안 되니까 결국 환율 조작구 포함을 못 시켰고 그렇죠. 다만 이제 경고의 목소리만 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주시장이 4년 만에 4년 전 수준으로 가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위안원은 지금 말이 그렇죠 7위안까지 가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뚝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 지금 중국 시장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제 급락하고 이런 거 와중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많이 있잖아요. 요즘 미국 쪽 이런 뉴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보셨어요? 중국에 대한 것들이 미국 시장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과거와 틀리게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완전히 어떤 별개가 아니라 그렇죠. 경제적으로 엮여 있잖아요. 완전히 엮여 있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저물가 미국을 미국이 물가가 안 올라가게 하는 어떤 효과를 중국이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나라다 보니까 네. 이게 이게 안쪽이 안 좋으면 소위 말하는 순방치안이죠. 그렇죠. 이게 순방치안? 네. 그것도 무슨 말이야? 입안에 가시 이게 잇몸 나 그런 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뱉기도 뱉어내기도 힘들고 이게 입에 만약에 거꾸로한 게 가시가 박혀있으면 이게 그렇죠. 뭐 입에 있는 이런 부분을 이 좀 악어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게 지금 얽혀있기 때문에 얘를 빼고 얘만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소련같이 뭐 소련을 붕괴시키거나 뭐 이런 느낌하고 좀 틀린 경제적으로 이제 그렇죠. 완전히 이제 엮여있다 보니까 이걸 고리를 못 끊는 거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을 저대로 이제 뭐 계속적으로 든다면 결국엔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참 어디까지 빠질지도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고 중국의 특성상 뭐 중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통 중국 보면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외세의 침략이 있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만만디처럼 늘려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지루하게 끝까지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싸울 수도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죠. 한쪽이 둘 다가 이제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닌가 어디까지 끌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반기에 뭐 끝날 것처럼 좀 이야기했지만 이게 1, 2년 안에 안 끝나고 장기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부분에 저도 추가 좀 몇 말씀 들으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저희 현문지원 워낙 미국에 계신 분이 한 3일 정도 되시거든요. 더 뉴스를 보고 가끔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뉴스의 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0이 잘 안 서요. 지금 어찌 보면 그 바닥에서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걸 지정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지난주에 이미 고위관료의 입을 통해서 이번에 객관적 교육이 안 든다 얘기했고 미리 IF회에서 이미 우리나라 장관한테도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끝까지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어디까지 가보겠느냐는 건데 끝까지 갔을 경우에 중국이 앞서 말씀 만만하게 하면서 중국이 모든 대화를 단절시킨다는 거죠.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도 그렇지 않은 한두 달째 무협협상이 재개가 안 되고 그랬는데 다음 달에 G20 회담에 아르헨티나 썰리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선 회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만나기로 단독회담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얘기 없잖아요. 얘기 없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도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면 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우리가 무역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결과를 보면 없어요. 없어요. 9월 달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사상 최악으로 갔고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자가 최대로 갔고 또 나간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적자가 더 커지고 있고 이러니까 말과 결과가 다른 거거든요. 말은 누가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뭔가 협상 여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미국의 언론 자체의 분위기가 뉴스 보더라도 CNBC 그리고 블룸버그 특구 이런 데다 보면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 12월 말에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큰 기대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늘어질 수 있다. 늘어질 개연성이 있고 나중에 뭔가 극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극적인 어떤 합의? 합의? 있으면 좋겠으나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적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 저희가 카페도 올려드렸는데 중국이요. 중국 위주로 말씀드린 중국이 이번에 9월 고점 대비 그러니까 반토박 났고 고점 대비 반토박 났고 4년 전 주가인데 최근에 9월 고점 대비 제일 정확히 계산하는 게 12.1%가 떨어졌어요. 어저께까지요. 9월 고점 대비 상해 종합축까지 그러면 30일 동안에 10% 이상 떨어졌을 경우 그게 보니까 총 2008년 이후인데 그게 중국이 많아요. 52번이라도 52번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52번이나 52번이 써있기 때문에 1년에 5번 정도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엄청 변동성이 큰 나라인데 그랬을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데 다오가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부터 해갖고 4.5%가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S&P500이 4.8% 네.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이 5.28%고 그러다 보니 다오 주식 중에서는 금융주가 될 건 캐터필러 이런 것들 듀포 이렇게 중국어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유가는 어떻게 최근에 이틀 떨어졌지만 유가가 상관없이 그 당시에 그런 경우를 보면 유가가 8.5% 떨어졌고요. 그리고 카퍼 구리 있죠. 구리도 한 8% 떨어졌고 그나마 버틴 것이 금 금이 0.6% 그러니까 소폭 떨어졌을 뿐 상대적으로 US달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느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이겼다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실례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약간 주가 부스트업 시킨 거 말고는 어떤 성과물이 그렇죠. 김정은하고 대화한 거 그거 말고 뭐 있나요. 어쨌든 조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의외로 터키가 안 좋다가 그 사우디 문제로 갑자기 터키가 약간의 반등하고 목사 풀어주고 분위기가 바뀌고 이란 문제도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랬는데 사우디가 발목을 잡은 상황이고 너무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지금 얽혀있다 보니까 쉽게 뭔가 예측하기가 힘든 흐름으로 가지 않나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목이 다가와 있잖아요.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11월 요일이죠. 지금 상원 하원 하나씩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어떤 변수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생각 객관적이 될 것 그러니까 솔직한 느낌은 일단은 실적은 받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 과거 실적 갖고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의 실적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향후의 실적 보면 19년은 미국 경제 지표도 약간 꺾이는 느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보통 2019년 말이나 뭐 2020년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하자는 피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조금 피크가 여기서 반등 나와도 그것만큼 가지 못할 가능성 두고 뭐 좀 열어두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전 고점부 그러니까 실적으로 2월달처럼 커버해서 지금 올라와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실패한다면 지금은 실적의 어떤 그 주식의 영향보다는 다른 대외 변수의 요인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게 더 많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뭐 조금 포기하라 관망? 관망이라는 게 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로 주식을 끌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주식을 단기로 대응을 하고 샀다 이러면 대응을 하겠지만 보통 미국 주식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쪽을 듣고 있는 분이나 다들 좋은 주식 장기로 이렇게 좀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주식을 이렇게 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실적은 잘 나왔으니까 잘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져가게 될 것 같고 그런 주식이 아니라면 일단은 빼겠죠. 당연히 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스물 몇 분 보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비디오용으로 따로 뽑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폰을 믿고 가는 건데 소리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소리가 제대로 들리면 소리 좀 괜찮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 아니면 소리가 안 좋으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울릴 때는 소리를 오디오로 달려오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엎어서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되니까요. 소리 잘 들은지 괜찮다고 괜찮아서 소리 잘 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저는 시장을 떠나서 인생 자체를 긍정적으로 성격 자체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것들 읽으실 만한 것들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J.P. 모건이요. J.P. 모건이 어저께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지금 J.P. 모건은 거의 80% 왔고 네. 그런데 그 80% 왔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세러프라는 내량매속 어떤 하강 국면이 하락 국면이 80% 정도 와있다는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실적은 긍정적인데 지금 여러 가지 대회변수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쑥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언제인지 확실지 모르나 지금 다시 회복될 것이고 거기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소위 바이백 자사주의 힘으로 인해서 또 올라갈 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많이 나왔는데 그 기사는 그 기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해드린 거 보면 기사가 두세 군데 있는데 그걸 좀 자세히 보시려고 그러면 CNBC보다는 마크더치에 보면 레포트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깜깜이 시계 블랙아웃 시기라는 거 뭐냐면 실적 발표할 시점에는 자사주 매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언저리에서 지금 자사주 멈칫되어 있는데 자사주의 힘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 바이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엊그저께 골드만삭스도 지금 많이 와 있다. 다시 살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회원님들도 보면 이거 아마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아니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란말에서도 걱정된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반대 반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좀 진짜 장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여기도 바로 링크로 찍어드릴 텐데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메시지가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메시지가 나가네. 제가 오늘 지금 여기에 링크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전략가나 중에서 워렌버핀 말고 또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전략가요? 전략가가 됐건 누구 유명한 사람 중에 뭐 책을 썼건 안 썼고 종교하는 사람 존경이라기보다는 최근에 그 저기 오 오유요. 누가? 실시간 전화가 오네. 한국경제 내년 거기 유명한 사람도 전략가 돼서 컨퍼런스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누구냐 하냐면 여러분들 모닝스타 아시잖아요. 모닝스타랑 존 보글의 존 보글이 워낙 정식 이름은 정식의 존 보글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잭이라고 그러잖아요. 잭 보글의 인터뷰 영상이 들어있는데요. 한 7분짜리입니다. 7분. 그래서 이게 이 양반이 나이 들어서 이런 양반의 특징이 영어가 엄청 쉬운 영어를 쓰거든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존 보글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PR을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좀 어떻게 보는지 얘기가 있는데요. 양반 늘 얘기하는 거 앞부분에 대충 보면 이거죠. 결국은 주시아라는 것은 결국 어닝이고 디비던드고 어닝의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어닝의 실적의 어떤 유지 실적의 증가세 이런 것들 있죠. 실적의 증가세 그리고 디비던드 이런 것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PR의 10배, 20배 사이 뭐 이 정도 그리고 배당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시황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장기적으로 특히 보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면 봐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같이 좀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영어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런 거 좀 어려우면 뭐 자막 기능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일단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차트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각자 좀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중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판단은 판단은 딱 결국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 시장 판단.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좀 따로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결국은 하나인데요.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익의 변수 이익의 변수 그리고 이익의 변수에 조금 존버월드 그런 얘기 항상 하고 영상에 들어있지만 이익의 성장세 어닝 그로스레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닝 그로스가 얼마만큼 나는지가 이익 관련된 큰 틀에서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 주주 친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수로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 제가 봤을 때 크게 낭패볼 일은 없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일단은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가장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방송이나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리뷰전 어닝 리뷰전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팩트셋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팩트셋에서 여러분들이 팩트셋 어닝 이런 거 치시면 가이드링 보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만 주로 보시려면 팩트셋에서 그 자료를 꾸준히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한국 같이 한국 아시아 전체적 섹터별로 쭉 보시려고 한글로 보시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래세 대우에서 하는 자료가 있고요. 또 미래세 대우 아니면 예를 들어 신안에서도 하고 있고요. 하나에서도 하고 있고 어닝 리뷰전을 각사 아니면 한국의 전체적인 기준을 보고 하는 게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주 월요일날 새벽에 보시면 매주 월요일날 새벽에 보시면 대우중권에서 미래세 대우 대우중권에서 어닝스 리비전을 발표합니다. 어닝스 리비전을 보면 한국 미국 북미 유럽 아시아 상관없이 딱 나오고요. 아시아 쪽에서 지역 국가별로 나오는 거 다 보실 텐데요. 그거 같이 좀 보시고 또 한국이건 미국이건 섹터별로 변동성 다 나옵니다. 매주 나옵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그걸 한 번 꼭 보시면 지난 한 주간 보면 미국도 어닝에 대한 목표치가 0.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게 나온 것이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전 대비 미국에서의 미국에서의 S&P500의 3부기 이익 증가율이 19.3에서 19.3에서 19.1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조금 내려간 게 있는데요. 어닝 리비전 보면 어닝 리비전 이나 한 달간 보면 여전히 아시아 쪽 이모직 마켓 에 대한 상당히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실히 드러나고 또 어닝 리비전도 어닝 리비전도 꾸준히 내려가는 것이 아시아 쪽 특히 한국 쪽으로 내려가는 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팀장님 오셨네요. 없어 없어. 혼자 저는 존복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존복을 혹시 보셨는지 좀 모르겠지만 모닝스타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보셨죠?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뭐 그 전략가 소위 말하는 그 시장에 영향력 있는 최근 전략가는 약간 그 러시아 이름 같은데 그 이름이 뭐더라? 아 마르코 콜라노 어디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제이피 모건에 제이피 모건에? 그러니까 수석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전략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고 그날 좀 반등이 나와 반등이 이제 그 이 사람 말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영향력이 좀 제일 센 사람? 코스트는 죽었잖아. 그 코스트는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의 코스트는 네.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좀 제일 핫한 사람이지 않나? 네. 이 사람 말을 좀 보면 뭐 어떤 장기장이 그런 것보다 시장의 어떤 그런 전략을 좀 많이 말하는 것 같고 이 그 제이피 모건철이스가 이제 80%를 팔았다는 이야기도 이 사람의 이제 그 의견이 강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ETF의 어떤 그 나올 물량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소화 과정에 있는 그런 것 같고 그게 끝났을 때 이제 조금 반등 소위 말하는 최근 이제 시장의 어떤 과거와 다른 게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ETF 규모가 워낙 커졌고 그런 ETF들이 이제 그 특히 이제 추세를 따라가거나 시스템 매매를 따라가는 퀀트험 투자나 뭐 퀀트든 이런 부분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시스템 매매나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그 손절 라인 있잖아요. 우리도 뭐 그 시장 통락할 때 그때 그 월 손절선이 있고 그렇죠. 공기 손절선이 있고 다 미국도 그렇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걸리면 이제 그냥 매물이 쏟아지니까 뭐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뭐 마냥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조정이면 한 10%는 기본으로 이제 조정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럴 거를 잘 이용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기본 베이스로 그렇게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분이 지금 최윤님이라는 분이 소리가 너무 작다 그러는데 소리가 약간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저기요. 안 들죠. 저희가 지금 직접 마이크를 안그러는데 마이크를 선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안 왔어 지금이요. 아 맞아요. 장본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본부장이 지금 안 오셔가지고 지각생이라 했는데 혹시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를 다시 오디오를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죠. 오디오를 다시 올려드리는 거 들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참 말이 나온 김에 일단 보문장 오셔서 아 이거 그냥 빼서 저기 아 그거 안 되잖아. 그거 어려워. 안 되는 거야. 그 저기 저거 있잖아요. 뭐요? 공지상 공지상도 잠깐 얘기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저기 드디어 이제 12월 1일 날 네. 그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과정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일정이란 거 네. 시험은 12월 1일로 이제 원래 이제 픽스가 되어 있었고 확정된 거고요. 시험 접수는 이번 주부터 시작했잖아요. 아 시작됐어요? 접수가? 접수는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잠깐 나간 이유도 네. 들어왔습니다. 접수한 사람의 컴플레인 때문에 어디서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했고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네. 처음으로 이제 시험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저희 홈페이지 지스닥.와하TV.com.kr에 가셔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옆에 오셨네요. 아 이거 늦게 오셔서 빨리 빨리 오세요. 너 둘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말이 너무 많이 했어요. 제꺼이 또 부자한 짓을 이제 테스트 약간 더 끝까지 들어가서 목 좀 축이고 전 안 나와도 되니까 장우성입니다 아 저기 큰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국무장님은 몸이 있으니까 모든지 큰 미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부지런히 왔는데 좀 늦었습니다 어디 뭐 아니 지금 잠깐 공지상 얘기하다가 공지상 말이 조금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접수는 이번 주부터 했고요 시험 자체는 12월 1일 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접수할 때 소위 말하는 자격증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접수를 좀 달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분은 시험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 공부하는 도움이 될 것 같은 투자에도 그 사이트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gstack g gstack.waoutv.co.kr 음 네 그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네 그걸 카페도 써드리고 네 그리고 아니면 굿이코노미 들어가시면 팝업창에 떠있으니까 네 거기 사진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갈 겁니다 네 제가 그 교재를 보여드리려고 네 갖고 왔는데 네 여기 미팅하다 뺏겼어요 근데 아 저게 전 미팅에서 근데 교재가 책이 어마 두껍게 어마어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신 분들이 어 이거 진짜 좋은 책이라고 했던 부분이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저희가 보고 네 저희가 그 약간의 그 이론적인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냥 배우고 나서 또 제가 네 이론에 좀 약해요 네 이론보다는 실전이잖아요 어 그럼요 네 딱 들춰보시더니 어 내가 제일 모르는 게 미국 기업인데 어 미국 기업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책이 두껍게 이만하거든요 그 미국 기업을 누가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요 네 우리 그 이한훈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죠 저희가 사실 이제 그걸 얘기하자면 그게 벌써 저희가 언제 한 겁니까 그게 3년 됐죠 3년 됐죠 근데 이걸 3년 됐어요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2016년 2월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3년 전에 만드는 거 했다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데 왜 지금 이걸 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 그때 불렀지 이제와 불렀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진짜 어이없어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이 종목을 정말 자유롭게 내가 언제든지 물어보면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종목에 딱 물어봤을 때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 난 본 적이 없다 이런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서 놓고 가라 그래서 놓고 왔는데 누가 본부장이? 네 거기 본부장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지 아니 근데 이제 뭐 아 미치겠네 그게 얼마 한 거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은 이제 12만 5천원에 지금 ISBN에 올라가 있습니다 ISBN 확실하죠? 네 확실하죠 뭐 국회에도 보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국회랑 한 6킨대인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법정들 하는 게 합시다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책정이 될 거고요 그 우리 교재 언제 보내주는지 묻던데 제가 주소에서 보낼 건데 저희가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이게 1회 시험이다 보니까 도대체 출제 경향 난이도 밑둑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말에 조금 해서 문제 약간의 유형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그것만 추가하면 거의 완벽한 교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시험은 12월 1일인데 장소가 여의도 고등학교입니다 어떻게? 아무도 가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의도 고등학교 그걸 왜 고등학교에서 봐요? 제가 여의도 고등학교를 또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 보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여의도 고등학교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의도 고등학교로 그냥 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서 그냥 시험 보겠다 하고 빌려준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먼저 어떤 자격증인지 다 검토하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12월 1일 날 날씨가 좀 춥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남방을 또 넣어드릴 거니까 남방을 남방을 학교 측에 얘기해서 그래서 약간의 여의도라는 어떤 경제의 어떤 메카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은 이제 11시 반부터 그렇죠 11시부터 입장해서 11시 반부터 시험을 시작할 거니까 1시간 반인가요? 일단 고등학교는 일정을 비워두시고 저희가 사실 전국에서 봐야 되는데 1회 시험이다 보니 그리고 또 1회 시험에 또 대한민국 1회 생활권이다 보니까 가까운 금방 오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거의 다 시험은 이제 서울에서 보고 웬만큼 큰 시험 아닌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도 서울에서만 보지 지방에서 안 보고 저는 온라인으로 보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아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 보죠? 부부장님? 지금 민간 자격관리센터에서는요 그런 시험 자체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 왜냐하면 막 내주는 비슷한 거잖아요 스포츠신문 보면 떡떡 관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떡 잘 치는 그런 거 다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죠 그거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우리가 승인만 해보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주식 그 다음에 파생 펀드입니까? 삼종이? 뭐요? 금융 자격증 삼종? 네 그런 거죠 그거와 똑같은 형태로 나온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금융자격회사 보는 시험하고 근데 우리는 다만 법적으로 이걸 해야지만 해외 주식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빠져나와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유롭게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주식 정확히 뭡니까? 증권투자상담사? 아니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그건 이름 많이 바뀌었잖아요 투자 아유 이름이 뭐지? 증권투자전문인력? 권유전문인력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대학생들 못 보거든요 너무 많이 문제없는 거 못 보겠어요 편업에서만 편업만 보게 막아놓은 건데 저희는 일단은 그냥 자유롭게 일반인들 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만 19세가 오셔가지고 시험 본다가 만 20세만 되면 시험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들도 볼 수 있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민간자격관리센터에서 그렇게 좀 하자라는 걸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역시 동의해서 이렇게 약간의 문턱을 낮춘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처음 때 또 얘기하고? 질문이 앙김에 들어갔고 부모장님 요즘 매일 아침마다 새벽까지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또 쓰셨더라고요 지금 시작할 때 너무 또 주변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는 뒤로 밀려고 했고요 바로 시험부터 얘기했거든요 부모장님이 요즘 또 시험베일 보잖아요 훨씬 더 예전에 더 많이 보셔잖아요 새벽에 항상 나가니까요 시장은 왜 이렇게 지금 흔들거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대한 기술주 우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지 않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다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상당히 중국 때문에 상당히 좀 중국 얘기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니 걱정이 되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저는 이번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잘렸거든요 그 부분들이 제가 온 것 될 때 왜 잘려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10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미국을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미팅 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야 미국을 왜 우리가 이제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냐 왜냐하면 지금 답답하네 이 양반들 두 가지거든요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다 그나마 좀 나은 게 지금 US달러 미국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만으로 물러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분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딱 한 얘기 했어요 잘됐다 차라리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미국을 넘어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는 지금 많이 생각보다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중국이 빠지면 아마 미국 통계가 있을 겁니다 2016년 1월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이 빠지면 미국도 빠지거든요 다오 S&P500하고 일부 지수가 조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한국은 그것도 아까 설명 다 했어요 한국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 주식에 좀 더 한 번 베팅을 해봐야겠다 늘려야겠다 비중을 라는 걸 얻으시는 게 이번 기회에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지금 향후에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좀 안타깝지만 지금 시점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기회로 저도 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도 너무 좋게 얘기하신 거고요 택도 없죠 1% 무슨 1% 택도 없죠 0.01%도 안 하죠 지금요 그렇죠 대부분 또 기간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기간이고 대부분이 기간이겠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늘려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거고 개인 분들은 미래세 때문에 지금 늘어났고요 미래세에서 이번에 상반기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타사들도 요즘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본부장님이나 저나 여러분 얘기하지만 그의 수단을 일단은 수수료이나 수수료이나 하고 이제 최저수수료 없애는 그런 쪽 방향으로 많이 푸시가 되고 있죠 좀 긍정적인데 여하튼 그만큼을 컨텐츠나 이런 데서 확보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으나 지나고 나면 결국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보면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한 바로 보통 그 당일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증권사에서는 코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이 그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기존의 주식을 많이 하던 사람 이미 미국 주식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성의 안치 않는 수준이고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어렵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지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좀 아쉬운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주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죠 민간이니까 개인이니까 군인도 아니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 뭐가 뭐냐면 한국 주식이 아닌 거라 뭐라도 하자는 거예요 한국 주식이 아닌 거 그게 아닌 거 아닌 거 중국은 더 중국을 하시건 일본을 하시건 미국을 하시건 뭐라도 해야 된다 한국만 해서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중시여겨요 경제성장률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경제성장률을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경제성장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체는 한국은행 총재다 IMF다 OECD가 얘기할 뿐이잖아요 근데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개인들의 씀씀이에서 나오는 거고 그 앞에 나오는 건 기업들이 돈을 덜 버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 돈을 버는 거는 법인이고 정부에서 돈을 공공자금이건 개인이건 돈을 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못 쓰는 거고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 외에 모든 것에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향이 큰 나라줄까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 중에서는 잘 모르는 나라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살고 있을 때 아는 나라 중에서는 죄송하지만 한국이 최저예요 한국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미국만 보니까 그런데 다 같이 보시니까 미국은 안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이 그렇게 많이 밀려있다 아니 이상한 나라 말고 이상한 나라 말고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못산 나라 말고 터키 이런 거 말고 웬만하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향폭이 커졌어요 최소한 OECD를 이번에 다 내렸거든요 아니 옆에도 일본은 워낙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아서 일본은 내린 적이 없어요 지금 내린 나라 중에서 그것도 폭이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좋고 나쁘고 가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한국에만 올인하는 건 잘못됐어요 지금은 뭔가 좋은 쪽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이익 전망이 상향이 되는 건데 이익 전망이 내려가는 거를 지금 왜 많이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늘 말씀드리지만 2018년 약간 요즘 다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가 연초에 그거 했었잖아요 연초인가? 연초 5월달 그거 아니 6월달 그거 했잖아요 북콘서트 할 때 아 북콘서트? 네 인지 조화를 하자 네 그렇죠 지금은 제일 낫탑한 게 다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진짜 경기 안 좋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52시간 때문에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당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들 인지하는 거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한국 지식을 더 사고 한국 지식이 떨어질 때 막 하는 거냐는 거죠 최소한 한국 지식이 미국 지식이 싫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라도 사라니까요 달러? 달러가 그렇죠 그나마 괜찮죠 그게 인지 조화라는 거죠 자기가 경기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왜 지금 더 경기 안 좋은 쪽을 대서 더 가냐는 거죠 자기는 지금 네이버 안 보고 자기도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구글 안 사는 거냐는 거죠 정말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좀 사는 다음에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된다 네? 이거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된다 이런 고민은 주식을 전체 자산 중에서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이 100이면 미국 주식을 최소한 30개라도 간 다음에 그걸 고민해야죠 지금 달랑 전체 100에서 우리나라 주식에서 0.1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걸 떨어졌다 고민을 왜 하냐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 중에 올인 미국 주식이 많으신 미국에 계신 분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벌써 한국에 계신 분 중에 미국 올인이라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분들 고인은 왜 하냐는 거죠 팀장님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은 약간 고민이 돼요 대부분의 우리가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한국에 계신 분 중에서는 그렇죠 별로 없죠 고민을 그 고민을 할지가 있으면 솔직히 한국 주식 고민을 500배 더하면 돼요 1000배 더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흥분했는데 전 진짜 그렇게 인지 좋아하세요 뭐든지 흥분하실만 하죠 저도 잠깐 조금 전에 듣고 온 얘기지만 저하고 교수님하고 우리 팀이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주부터 미국 주식을 한번 해보자 일이라도 사자잖아 어차피 뭐 그냥 내가 아는 게 내가 나이키를 좋아하면 나이키 사면 되는 거고 넷플리스 들으시면 넷플리스 사시면 되는데 그 얘기했더니 그러면 당장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덧보는 게 사실 증권사 아닙니까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아닌데 왜 이런 책을 증권사가 아니고 왜 이런 기업 계열을 왜 외부 업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몇 명 만드는 업체에서 이런 책이 나오냐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사실 정말 웃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간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층에서 그것들을 왜 이걸 왜 먼저 증권사에서 이렇게 먼저 반영하지 않았나 회의에 내가 가야겠네 젠장 제가 한 날 얘기했죠 저한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팀장님 저한테 저희 집사람이 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장 그만들었는데 제가 왜 하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하면 그것 때문에 돈 보냐 유튜브에서 돈 보냐 미국 주식 이미지트 카페에서 돈 보냐 그렇죠 우리가 컨텐츠 팔아봤고 얼마 보냐 제가 늘 말씀드린 컨텐츠 해갖고 한 달에 해봤자 서버 운영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돈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돈 본 적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하냐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가끔 당장 그만두라고 오늘도 왜 하느냐고 제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원 갔다 빨리 집에 하니까 얼마 전에 아까 문자 왔어 빨리 오라고 뭐 하냐고 녹음한다니까 그만 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문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본문장들이었지만 저는 진짜예요 저 소명의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 이 업계에서 나름 나름 먹고 살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식 공유하는 거죠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팀장님도 이거 해갖고 미국 주식 이미지트 하면서 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쓰고 다녔죠 그러니까 한 얘기 차비 뭐예요 차비? 차비 준 적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한 주 사라고 그러면 증권사는 일단 매매가 돌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고객분들 관리해 줄 건데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한 건데 안 커지는 이유를 우린 주관하고 계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못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혀 있다는 거죠 막혀 있는 건데 어떻게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저희가 물론 이제 그분이 뭐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좋은 일 있었나 그 양반이? 아니 오늘 칭찬 듣고 왔어요 아니 이거 제가 저희가 하는 얘기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워낙 맞는 얘기잖아요 표지가 좀 섹시했나 보네 표지가 좀 와 우리 또 우리 팀장님이 대박 표지를 잘 만드셔가지고 과거에 그런 표지가 아닙니다 이게 종이질 좀 좋은 거 있어요? 종이질은 제가 그냥 했습니다 종이질 좋은 거에요? 그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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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까지 다 디자인 된 거예요? 네, 디자인 다 했어요 그래서 자루 재달라는 거예요 책 두께를 저한테 우리 그러면 앞으로 디자인 담당 본부장 좀 시켜주자 그러니까 제가 책을 제가 책 두께를 자루 재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3.8cm를 내가 알고 있어 두껍기를 3.8cm 났다고요? 브록이 대박 어마어마 책이 들면 제가 가방에 꺼냈는데 전화번호 책 우송료도 비쌀 것 같은데요? 무게나?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인강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냥 배송해드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점점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01%에서 0.02% 조금조심 올라오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정말 이게 필요하고 이런 자격증도 필요하고 이런 컨텐츠도 필요하고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9년에는 미국 주식을 하지 않고서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현재 현업에 종사하시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투자하시든 이건 미국을 떠나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일단은 소액이라도 투자해보는 어떤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요 제가 어저께 아는 분한테 문자 광고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이거 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연세가 50대이신데 딱 질문한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무슨 4주 강좌도 있고 저희의 무슨 9시간 강좌도 있고 7시간 반 강좌도 있는데 그걸 할지 이걸 할지 장난점? 일단 난이도는요 세종대학교에서 민간자격관리센터에서 연수가 들어갑니다 11월 달에 연수를 하는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르죠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에 현업에서의 얼만큼 반영을 하고 있느냐? 활용도 지금 나와있는 퍼센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세계 대한민국에 나오는 민간자격증이 아까 말씀하신 무슨 떡 이런 거는 민간도 아니고 그건 뭐라고 할까요? 민간이 아니고 그냥 자격증? 그냥 자격증? 그건 뭐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자격증은 파란 수첩이 나오는 몇 개를 빼고는 다 민간이거든요 민간인데 조사해보면 바에 따르면 자격증을 따고 현업에 들어가면 자격증을 땄는데 전혀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사시키는 거죠? 네 요즘도 그러나요? 그거를 방지하자는 게 올해 얘네 취직의 목표거든요 그거를 반영하는 게 바로 자격증 첫 해 저런 건이에요? 제가 처음에 작년에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반영을 했거든요 쉽게 해서 바로 이걸 듣고 딱 앉으면 내가 내 자산을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은 내가 고객들한테 뭔가 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빨리빨리 뭔가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적을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되어있는 거죠 정말 저는 정말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가요? 이건 뭐 내가 그 편집 하면서 그 기억이 새로 많이 났어요 다우지수 제수 나오는 거 그거 옛날 어디 시험에 그거 다우지수 계산하는 법 시험도 나온 적도 있었는데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험의 난이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험의 난이도는 부탁하건대 거기서 얘기한 건 3회의 상급은 일단 다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백만해상 왜냐하면 회의인데 너무 어렵게 내서 꼬면 어렵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지 말고 수치까지만 절반 이상 합격할 수 있게 그래도 전부 만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진 않 교수님의 출자 경향 절대 그렇게 전원합격 이런 건 안 나오겠죠 저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 꽈락이 나올까 걱정돼요 엄청 힘들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S&P 500개 기업을 제가 담당했고 500개 기업의 분류를 얘기했잖아요 섹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출제의원은 다른 분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저희가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출전은 못합니다 출제의원한테 당부는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죠 딱 봐서 S&P 500 기업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기업은 한번 읽어봐라 이름이라도 이래서 뒷봉이면 뒷봉이다 블랙락이다 이렇게 해서 읽어보는 정도는 3번 정도 읽어보시고 시가총액에서 500개 아니면 최소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는 그 기업이 뭐하는 회사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고객이나 물어보거나 할 때 뭐하는 회사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현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약간 현실적인 달점을 얘기하네요 475위가 기업의 그 기업이 뭔지 모를 수 있죠 찾아보면 되니까 다만 150개 정도 기업 정도는 아셔야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자격증 처음 만들때부터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그러면 향후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뭔가 그러니까 영어를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우리가 무슨 토익 몇 점을 볼 수 있는 그걸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냥 몇 가지 지문 같은 걸 내서 일부 걸러낼 수 있을 정도 내부적으로 그냥 우리 수준에서 사실 그게 조금 그게 조금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좀 허들이 아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말을 잘하면 시험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얘기만 잘 들으면 근데 그렇다고 선업에 나가는데 정말 영어를 하나도 모른다고 그러면 업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만 영어는 약간 기초실력은 좀 용어 정도는 근데 기초실력이라는 거 자체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회사 이름을 읽을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고민하신 분은 시향을 판단하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2급 이상에서 해야 될까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죠 시향을 지문을 보고 하는 거는 2급 이상이니까 영어는 제가 봤을 때 ABCD 그래도 뭐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단어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애플이면 애플을 읽고 그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있으면 되겠죠 경제 용어는 뭐 EPS 뭐 레버뉴 그거는 뭐 영어 영어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어쨌거나 이제 전혀 안 하면 안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뭐 영화 한다고 손해할 게 없으니까 그 정도는 스스로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의 좀 호응과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하는 이런 시황이나 이런 팟캐스트 이런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그런 밑바탕 하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3년 아까 3년 동안 했던 걸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드디어 공개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기대가 크니까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여기 제스민 크레베로 이런 님이 지금 전체적인 볼륨을 높여주세요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이게 다 본부장님이 늦게 오셔서 마이크를 못 연결했어 아이폰에 그래갖고 지금 이거는 좀 처음부터 양해를 드렸고요 소리는 들리시는데 이거는 오디오를 다시 올려드릴 거거든요 오디오만 다시? 아 이게 안 되네 네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는 편지 오디오만 나가는 거는 제가 한 2시간 안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1시간 하신 거죠? 네 1시간 했으니까 저희는 또 점심을 먹으러 가고 또 우리 교수님 또 건강한 모습 저도 또 건강하고 또 팀장님도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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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